오늘 행사는 1, 2, 3세대가 함께 어우려지는 세대인 축제입니다. 그래서 전통 혼례와 또 다양한 체험 행사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. 신랑 신부! 그리고 잔을 내려 땅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. 신부'm 수정차역 2xim전ました. 포 Fate 만드는 상관광고 upl는 창 유호 할아버지, 할머니가 이렇게 놀았다는 거 알아서 신기해요. 저희 3세대입니다. 손녀, 저희 딸, 할아버지에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아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그대 고마워. 저거, resilience입니다. boom, 발등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